이잖아요. 올해 받은 선물 중에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? 올해요? 올해 받은 것 중에 저 회사로 선물이 하나 왔대요. 그래서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어린 친구예요. 어린 친구가 집에 있는 살림을 몇 개 보냈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어떤 살림이요? 젓가락 이런 거요? 얼마 안 남은 두루마리 휴지랑요. 진짜. 근데 마음은 느껴져요. 근데 요즘에 그게 트렌드인 게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한테 쓸모없는 물건을 선물하는 게 요즘 트렌드랍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물건을 선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 휴지도 새 거를 선물하는 게 아니라 쓰다가 얼마 안 남은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거 선물하는 게 재미로 그런 게 요즘 트렌드라 문자도 많이 왔거든요. 반대로 그 친구는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게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성공한 거예요. 저는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본인이 했던 선물 중에 그러니까 이희경 씨도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걸 남한테 선물할 수 있거든요.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? 저는 실제로 어떤 한 모임에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급하게 제가 한 게 뭐냐면 제 지갑에 오랫동안 있었던 백화점 상품권이 있었어요.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.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?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못 쓰잖아요. 그래서 내가 굳이 써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었더라면 이걸 확인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 백화점 상품권을 드린 적이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. 요즘에는 이렇게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하는 게 이벤트인 거죠. 재미로 이런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.